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기에 빠진 주인 혹은 동물 친구를 구하기 위해 나선 동물 세상의 멋진 영웅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위험한 도로 위, 고양이는 눈이 안보이는 강아지 친구를 보호해줍니다. 이 소달, 위로 올라가고 싶은가 보네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지! 조금만 더! 어, 그렇지! 그렇지! 니들기처럼 보이는 이 새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데 주인이 한 시간동안 힘들게 잡은 물고기를 몽땅 풀어주려나 봅니다. 하지마! 내가 풀어진거라고! 주인이 수영장에 빠졌어요. 자, 잠깐. 이게 맞는거니? 이런 새끼 고양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고양이는 엄마를 잃고 울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곤 자신이 입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수컷 사전은 버팔로 무리로부터 암사자를 지켜줍니다. 쉿! 얼른 밑으로 숨어! 지붕에 위험한 녀석이 나타났다고! 이 강아지는 한겨울 눈속에서 배고픔에 쓰러져가던 고양이를 구해주려 합니다. 도랑에 빠진 새끼 강아지를 이곳은 인도의 한 마을 도랑에 빠진 새끼 강아지를 고양이가 구해주려고 하는데요. 도랑에 빠진 새끼 강아지를 구해주려고 하는데요. 여기 물에 빠진 서슴을 구하는 놀라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 개라면 집에 들어오는 벌레도 다 잡아줄 것 같고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새가 다치지 않게 살짝 무는 모습도 정말 스윗하죠? 여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선 멋진 당나귀를 보세요 어린 물수 한 마리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기 직전인데요 하마 두 마리가 악어에게 쫓기던 사슴을 물 밖으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이게는 무얼 하려는 걸까요? 이 가족 중에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다름 아닌 작은 소녀라고 하는데요 닭이 품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맙소사! 새끼 고양이들이었네요 주인이 회를 치려고 가져온 물고기를 살려주고 있는 강아지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백조 한 마리가 오리들 사이에 일어난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주인을 물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강아지는 다이빙하는 주인을 물에 빠졌다고 착각하는 강아지는 암컷 사자는 자신이 아끼는 건 물에 떨어뜨리고 마는데요 우물에 빠진 새끼 원숭이 무사히 구출되어 다행이에요 양육강식의 아프리카 생끼기는 언제나 냉정한 법이죠 그런데? 왙소사! 원숭이가 가지를 구해주다뇨 멋진 나뭇가지가 마음에 든 강아지 집에 가져가고 싶은 걸까요? 이 영웅 고양이는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강아지를 도와줍니다 CCTV 카메라에 위기에 빠진 강아지 친구를 구하러 나선 고양이가 포착되었습니다 두 고양이 간의 신경전 지나가던 개가 싸움을 말리고 지켜보던 남자도 가세합니다 개는 물에 빠진 주인을 구해줍니다 주인의 팔이 좀 아파 보이긴 하지만요 사랑하면 닮는다던데 묘하게 둘의 털의 무늬가 비슷해 보이죠? 물 웅덩이에 빠진 아기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 길을 가던 한 코끼리 무리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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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